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름이 왔으니까 차량 한번 햇빛 가리게 만들어보려고 지금 다이수에 가서 실... 이거 뭐죠? 뜨개질 실이랑 만들러 가즈아 창문 위아래 사이즈를 재었다 사이즈에 맞게 잘라 주었다 커튼을 사면 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너무 넓어서 좁게 만들려고 바느질을 하였다 커튼 공간으로 끈을 넣어 주었다 커튼 공간으로 끈을 넣어 주었다 초간단 자 이제 차에 한번 가보죠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밖에서 한번 와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네요 정말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 얼굴이 안 보일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검정색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처음 해본 거라서요 감사합니다